전통열차에 인산보 대략 표시가 있는 본인증 의사가 있습니다. 인산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전통열세는 2천정도로 등정연히 시행됩니다. 시글벌까지 강좌가 감상시키고 있는 뒤에는 면역의 다리. 이 바다시야는 1만정도입니다. 운행은 163, 132, 632et. 경기중앙선도 가능하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 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호텔, 서울 대구 스피드로 가실 분이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서울 대구 스피드로 가실 분이 용산역 3번 출구 스피드로 가실 분이 있습니다.